이리 오르라 숨이 탁 막힐 것 같아 난 니들만 보면 아마 전 지나가는 날 잡길래 봤냐 했더니 옆집 민심 안 그제 나도 좋아 친구 축하하러 갔을 때 미궈들 등철이는 이 게 아니네 감히 니가 짓게 이게 광대 따위가 왕 한심해 아니 왜 자기는 얼마나 포기한 일들을 하길래 하늘에 한 두 놈이 보이네 운동 내가 떵떵거리네 인물이 원해 나 빼앗아도 내 길을 안 깨워 인생 한국은 유명해진 새 또 유명한 거 굳이 시간이 난 나고 난 신경 안 써 치마 파위에 시조 난 한숨 두시고 가 쓰기만 나 하면 장군갑제 낫기만 나 하면 대우일세 이럴 없제 난 완령인데 오기여차 홍글을 불러라 양국을 보자 오기여차 음식을 넣어라 전체를 열저 오기여차 뱉어지게 먹고 놀아 애는 시킨 다음에 뒤돌아 오기여차 오기여차 산에 그거 들었는가 미신의 둘째 아들놈이 과거에 급제를 했더니 뭐 내 고것이 큰 힘을 될 줄 일찍이 알아챘당께 비교 못 그래 어려서 적 붙어진 도박통에 불었지 난 한 곳 가마타 집으로 가는 길이야 부재로 가 너네 이 꼴이 실실 다 쪼개고 있지 피실 두석두석거리지 인물값하러 내가 왔다지 운동간을 서석거리지 인물값하러 내가 왔다지 날량 두놈이 보이네 온 동네가 떵떵거리네 인물이 원해 인생 한국은 유명해진생 더 유명한 곳이 인생 시간이나 낫고 난 신경 안 써 치마 펌 위에 시조나 한숨 두시고 가셔 수기만 나면 정곱제 낫기만 나면 대울세 일은 없제 넌 안양인데 오기여차 홍글을 불러라 영국을 보자 오기여차 음식을 내월어 단체를 열자 오기여차 뱉어지게 먹고 놀아 애는 시킨 다음에 뒤돌아 오기여차 오기여차 띵띵이비 두두 앞뒤가 똑같은 눈을 보고 수근수근거릴게 이 주합은 뭘까 시발점이 어디야 이거 다 좋다 일단 어이자 콩카 힙합 비트함 줘봐 때가 속 빠지게 놀아볼라니까 두두 홍글을 불러라 영국을 보자 오기여차 음식을 내월어 단체를 열자 오기여차 뱉어지게 먹고 놀아 애는 시킨 다음에 뒤돌아 오기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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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